네,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요한기시록 21장은 아마 성경에서 제일 좀 신비로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합니다만 이걸 뭐 제가 다 이해하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해를 못하고 여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데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 봤는데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런 하늘과 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2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더라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내려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관계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예요? 네? 그냥 그런 관계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위에 뭐가 있어요? 서울이라는 성이 있죠 사실 서울도 성이죠 그죠? 큰 성입니다 여러분 그 해와동 또 성복동 그런 데 가보면 지금도 성터가 남아 있어요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뭐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좀 짓고 본문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 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하고는 다른 거죠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개념을 딱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 이전에 이게 하나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된 공동체 이게 뭐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교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그냥 성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된 공동체다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살아갈 어떤 삶의 중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삶의 처소, 삶의 중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묘사를 하긴 하지만 지금 그 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의 장소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우리가 이제 페르다임 시프터를 해야 될 것은 이게 공동체고 공동체고 어떤 삶의 터전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서 본문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기원 그리고 규모, 길이는 어떤가 그리고 재질은 뭔가 또 그 안에는 어떤 내부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그 영화의 어떤 성 있잖아요 그 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봅시다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이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소요 여러분 이제 구절을 보시면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이제 요한교수 여러분 우리가 거의 막바지에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일곱 대접 그러면 아 이게 심판이다라는 게 포턱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십니까? 네 면뿐만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자들도 세 가지 심판이 있었어요 세 가지 재앙 첫 번째가 뭡니까? 일곱 두루마리 두 번째는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곱 대접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이게 마지막이 된 거죠 이 우주가 마지막이 됐는데 그 앞에 보면은 각 천사가 대접 하나씩을 갖거든요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 신부가 어떤 존재냐면 어린 양의 아내래요 여기 어린 양은 누구를 막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니까 뭐겠습니까? 교회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이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거가 9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곧 교회를 보여줄 것이다 아 그렇구나 세이루살렘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구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오라는 거잖아요 왔잖아요 오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천사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원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중요한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저희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가셨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예루살렘 이렇게 진입하는데 저희가 함께 너무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때 요즘에는 다 휴대폰이 되니까 유튜브에서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찬송 아시죠? 휴름이 뭐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이야 그 찬송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룩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재질이나 그 화려함 웅장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정체성 정체성 그 예루살렘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거룩한 공동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써야 될 게 바로 11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저는 11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여곡과 수정같이 말떠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오늘 설교 전부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 여러분 교회에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 라삐들이 말하는 쉐키나잖아요 쉐키나 영광 그죠? 네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카바드죠 카바드 그리고 헬라우론 독사라고 말하는데 그 영광 이 영광은 뜻이 뭡니까? 무겁다 영광은 무겁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그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말하는 거죠 그 영광이 있는 것은 왜 영광이냐 하나님께서 인재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짓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절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선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선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하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이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그 성전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튼튼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예로를 한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영광과 빛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같이 말떠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다이아몬드처럼 맑고 티가 없고 그죠 아주 깨끗하고 성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티가 없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새 예루살렘에는 오로지 맑고 성결하고 깨끗한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그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이 평화가 언제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도 평화가 없었고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때도 평화가 없었고요 지금도 평화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얼마 성이 작은지 한 4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 안에 온갖 종교가 다 있어요 예루살렘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유대교 지역이 있고 그리고 해교 이슬람 사원도 있고 아르메니안 지역도 있고요 기독교 지역도 있고 지금도 갈등하고 있어요 지금도 평화가 없어요 왜 저렇게 됐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거룩이 사라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그 이름이 평화가 사라지고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림한 후에 새하늘과 삿땅이 오고 질적인 변화가 있는 다음에 그리고 그 세유루살렘 교회가 가장 거룩하고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절부터 이제 말하는데 그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규모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집하의 이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니까 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열두 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 열두 개의 문을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열두 집하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동쪽으로 문이 세 개고 북쪽으로 문이 세 개고 남쪽으로 문이 세 개고 서쪽으로 문이 세 개가 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에 열두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요한기수록에는 열둘 열둘 그러는데 열둘 집하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열두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열둘 열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들 위에 열두 집하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석 위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록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광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잔대 갈대로 만들어졌는데 금이 거기에 있는 거죠 금 갈대자 이런 자가 왜 필요합니까? 뭘 죄로 그러는 거예요? 성곽을 측량한다는 것은 그 성곽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측량한다는 것을 뭘 말하느냐 바로 그 이루살렘 성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을 느껴오셔서 이 교회를 측량할 때 뭘 측량할까요? 아, 신을 교회가 작년에 몇 명 모이고 다음 세대가 몇 명 모이고 예산은 얼마고 이 건물의 규모는 얼마고 그런 걸 측량하실까요? 솔직히 목사인 저에게는 그런 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측량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신을 교회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자가 얼마나 강력한가 제자 언론을 받을 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변하는가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뜨거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측량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의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자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수여 기도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것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어떻게 생겼냐 모양이 16절을 보니까 네모 반대다라고 했어요 정방형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근데 그 갈 제대로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 여기 스타디온이라는 것이 길이의 단위죠 185미터에 해당한다고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사방 2,200킬로미터 여러분 2,200킬로미터면 그렇게 큰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킬로인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남한의 몇 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면 큰 나라가 아니죠 아유 애기애기 그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크기는 길이는 그런 문자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잘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4라는 건 뭡니까? 12 곱하기 10인데 이 규빗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는 한 45cm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144라는 것은 아까도 말하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12 곱하기 12, 144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완전수를 말해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완전한 곳이다 결핍이 없는 곳이다 세상은 결핍이 있는 곳인데 이 새 예루살렘은 결핍이 없는 완전한 곳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있을 영원한 그 어떤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잘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아니 에덴 종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에덴 종산이 진짜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저도 뭐 이런 거 안 배운 것 같은데 에덴 종산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파라다이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향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게 진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디 있었느냐? 유프라테스강 나오니까 이란, 이라크 정도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제가 신유호소 성교사 있었던 디아르바 갔는데 거기가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지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혹시 에덴 종산이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에덴 종산을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다 왜 하나님이 감춰줬기 때문에 못 찾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쫓겨난 다음에 에덴 종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24제로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종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못 찾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못 찾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 범유다 삼각지라는 걸 아십니까? 그렇죠? 저쪽 미국의 플로리다 그쪽에 삼각지점이 있는데 항공기가 여기만 들어가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레이더가 작동이 안 되고 그리고 배들도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실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야 여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에덴 종산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에덴 종산이 어디 있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종산을 만드셨으면 반드시 에덴 종산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천국도 마찬가지 이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인 저희들이 교회가 살아가야 할 삶의 처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18절에는 그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다고 그랬어요 벽옥 그리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라 벽옥으로 쌓였고 그리고 정금으로 된 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질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일 비싼 게 보석이잖아요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렇죠? 금이잖아요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이것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18절 그렇게 나와 있고 19절과 20절에 보면 그 기초석이 12개인데 그 12개의 재질이 뭐냐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 이 남보석이 주석에 보니까 사파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사파이어 여러분 아시죠? 사파이어 우리 자매들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이 녹보석이 에머렐드예요 에머렐드 그리고 다섯째는 홍만오고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빛이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 하여튼 좋다고 하는 모든 보석들로 그 성의 열두 기초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열 문이 열두 문이고 열두 진주머니인데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이 길이가 2200km인데 2200km의 문 하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십 킬로는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통째로 진주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완전 놀라운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열두 진주문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찬송이었어요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훗날에 훗날에 세븐수 집사는 아세요? 모르세요? 그 찬송이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지금 그 열두 진주문이 아니 지금 계산해보니 옛날에는 몰랐는데 산송만 불렀는데 그 2200km가 되는 성의 문 한 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그냥 진주가 되니까 이야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의 길이 다 정금이에요 우리 길은 뭐예요 다? 아스팔트 시멘트인데 그 세유루살렘의 성의 길은 다 뭐다? 정금이다 금주하는 분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시길 추천합니다 그죠? 거긴 내 길이 그냥 다 정금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안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겉에도 보고 그리고 재질도 보고 그리고 이제는 규모도 봤는데 성안에 들어보니까 22절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빛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을까요? 중요한 퀴즈인데 왜 그래요?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속죄하는 데잖아요 이미 속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그분 자체가 성전이고 그리고 그 성안에는 엄청난 빛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전기빛이 아니고 23절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어요 햇빛, 달빛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햇빛, 달빛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성부가 빛이 되고 성자가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등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빛이 났어요 그 빛을 받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햇빛을 받을 때 햇빛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별들이요 별들이 햇빛이 안 나오면 날지를 않더만요 벌 통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름이 가리면 나오질 않아 그런데 구름이 탁 거치고 햇빛이 착 내리치면 별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만한 요거보다는 더 크겠지만 요만한 벌꿀 하나 만들려면요 벌이 200만 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의 세계라는 게 그렇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햇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달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는 거예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25절 낮에 성문들 도무지 닿지 않으려니 거기엔 밤이 없어요 아예 밤이 없는 것은 낮 하나님의 임재만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 있는 거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다는 이게 이제 순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항상 순례하잖아요 성지순례하잖아요 그죠? 사우디아랍의 메카를 가는데 그게 그들의 모든 신앙의 정점이에요 거기 가려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드는데 그걸 그들은 평생 벌어가지고 거길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금식하고 라마단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그리고 성지순례를 반드시 가야 되고 마지막 화령점정이 뭐예요? 그게 지하드죠 순교하는 거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순교를 말해요 지금도 뭐 몇만 명이 대기하고 있대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우리가 다 순례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완성으로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으로써 이게 어떻게 이런 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네 안 가고 싶은 사람 안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이 결론이 되죠 오늘 21장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23절이 삶의 터전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삶이 이뤄집니까? 27절을 보니까 속된 거 가증한 거 거짓말한 자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전이 필요 없으니까 죄가 없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속된 거 가증한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게 다 우상승배고 불순정이고 타락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새 예루살렘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백성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순결하고 정결하고 완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피로 사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자들은 바로 이런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승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커야 되고 그렇죠? 좋아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많아야 되고 그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 지금 30대 목사님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그때 그 70년대 80년대 한참 교회 성장이 화두였기 때문에 부임하면 무조건 성적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니까 여러분 그 건물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건물들이 필요하죠 건물들이 필요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체성이 교회의 정체성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새가족 마지막 오가 교회를 강의할 때 교회 그러면 우리나라 성도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교회 정체성이 건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 그러면 사제를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목사들의 목사제들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말 깨끗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꼭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오늘날 교회가 정말 신의를 잃고 교회의 그 명예가 실추가 되고 영광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우리 신의교회 여러분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지하 샛방에 있는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저 산간 벽지에 있는 교회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건축했나요? 천만에요 그들은 모이기도 어려웠어요 오늘 우리 골로세서 사장 복상하지 않았습니까? 눈바의 집에 있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그들 그게 교회였어요 그들은 로마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로마의 그 신전처럼 건축하지 않았어요 큰 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향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만 늘어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라는 바운더리를 초월한 거예요 사실은 로마의 그 큰 성 그죠? 그 성을 초월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 하나 없었어요 집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들은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새 예루살렘의 성을 사는 그런 거룩을 정체성으로 삼았던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왜? 죄가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기록된 자들만 이게 의인들이죠 의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성이에요 그 성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돌 없어도 그리고 명예가 없어도 집 없어도 배운 학식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한 가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은혜를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뭐가 제일 걱정돼요 아,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참 우려가 되느냐 뭐가 제일 우려가 됩니까 보금전도가 제일 우려가 돼요 진짜입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성도가 많은데 얼마나 가난한 성도가 많아질까 벌써 여러분 10%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봐서 10%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10%면은요 몇십만 명이에요 800만 명 잡아도 80만 명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여기 우리 교육자들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뭐 그런 전문 학자도 아니고 또 연구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제는 교회가 삶으로 승부를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삶으로 승부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정체성으로 그죠? 삶으로 건물 무슨 주차장 예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 승부를 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돈도 돈도 그런데 사용해야 돼요 예산도 그런데 많이 사용하고 삶으로 그렇게 보여줄 때 그것이 진짜 세유로 살림이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주고 섬기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게 진짜 복음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교회의 정체성 세유로 살림성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복음전도 이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내주면서 여러분 결국 이제 교회론으로 나오더라고요 교회론으로 맞춰지는데 한국교회가 사실 실추되고 지금도 순환을 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기 교육자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세유로 살림성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험을 보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 있는 분들도 주여 한국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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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